오늘 수업 잡으러 왔습니다 끝! человечdade 저희는 어김없이 이번에도 맥도날드를 사서 기차를 탔습니다. 버거는 무슨 버거죠? 치킨 버거입니다. 치킨 너겟도 샀습니다. 왜죠? 왜 우린 치킨을 먹죠? 수원역에 도착해서 빅버드로 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길이 너무 예쁘다. 멋있다. 여기 걸어오셔가지고 야경을 한번 보세요. 야경이 되게 괜찮아요. 진짜 예쁘겠다. 그치? 이 성벽 타고 조미룡이 쫙 쳐지거든요. 야경에 농구장? 축구장? 이정도 아니었어요. 전에는 역까지 막 빌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열리면 엄연하게 야구인데 저거는 왜 축구를 야구를 들었지? 아 경기장 안할때는 이 화물축구 주차장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티켓 발권 완료했습니다. 여기 서정원 감독님 세오 감사합니다 어 JTBC 오늘 JTBC 중계였네요 몰랐네 JTBC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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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Triangle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많이 빠진다 우리의 꼬링! 우리의 꼬링! 꼬링의 꼬링! 김다수! 시작합니다! 우리의 꼬링! 여러분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ON au del 가득! 시작합니다! 시작 Lead 안 горо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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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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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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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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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유닛 동면 복숭아 예에에에에에! 골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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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을 이어갑니다 1랑 1랑 조금만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오랜만이다